굉장히 지금 히트를 많이 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좀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역시 또 보석같은 사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진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그 삶을 감싸줘요 너랑 사랑 딸 바람 몰아쳐 흙이 가내려도 세월 지나 또 십 년이 가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당신은 보석같은 사람 이 한몸 다 바쳐도 아깝지 않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소근하게 노래를 참 잘해 주셨습니다 의산도 오늘 준비하신 것 같아 그쵸? 네 박수 한 분 더 따뜻하게 부르시고 대박 대박 Крас 원 еся28 박수 감사합니다.